3화, 우리가 새 일 하는 법 부탁드려요, 여행성표 혜택이 더 있으면 로고 정색 조금만 더 할인 안 될까요? 저번에 말씀드렸던 화장품이요 로또북에도 할인이 된다고요? 아니, 저희들 아직 퇴근 안 했나? 대표님, 아직 1분이나 남았습니다 1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니, 패기가 대단한데? 우리 김 팀장이 잘 가르쳐서 그런가? 우리가 고객에게 파는 건 뭐? 빅스마일! 뭐? 뭐지? 결제 성공! 할인 좋았어! 홀린 것처럼 깎더니, 홀린 것처럼 사고 있어! 이게 직원이야, 고객이야! G마켓 단위는 우리도 할인은 못 참아 기다렸어, 빅스마일 데이! 잠깐만, 이거 나한테도 기회잖아? 빅스마일 데이에서 득템해볼까? 로봇 청소기, 노트북, 여행 상품! 빅스마일 데이! 5월 7일 오픈! 띠데이가 다가온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